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산발적인 비 소식이 있겠고 동해상의 파도도 높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이 지나갔지만 종일 안개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울진과 영덕에서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지만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5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능일인 모레에는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5도로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한편 동해상의 파도는 내일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의 특보는 해제됐지만 나머지 해상에서 최대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덕 8도, 포항 10도로 출발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영덕과 경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8도, 독도 10도, 낮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수업